시바몬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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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나상곤이죠? 시바몬데스 오늘은 시바몬이 ASMR 컨텐츠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먹을 것은 시바몬이 이전에 만들었던 락캔디를 한번 먹어볼건데요 부족하지만 재미있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맛이 엄청 달아요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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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치킨은 제거다. 양념장은 치킨이 조금 더 익는다. 치킨을 넣어줍니다. 치킨은 치킨을 넣어줍니다. 치킨을 넣어줍니다. 너무 달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좀 있으면 볶고 씹히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ASMR 주제는 딱히 없어요. 그냥 제가 만들고 싶은, 들려드리고 싶은 소리를 임의대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굳이 컨셉을 말하자면 봄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